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스 오디오사에서 제작이 되는 프로그래머블 EQ 아우 발음도 어려워요 소스 오디오도 저는 솔직히 잘 안해요 소스 오디오사에서 제작이 되는 프로그래머블 EQ를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이 이제 진국이죠 정체 보너스 트랙에 해당하는 백페이지 모드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백페이지 모드만 가지고 저희가 한 시간 또 한타임을 다뤄볼 텐데 그만큼 또 비중이 있기 때문에 따로 잘라내게 됐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이 악기를 보면 생각한게 이거를 만약에 설명하다가 길어지면 서편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EQing 세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 기능이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이 백페이지 모드를 다루면서 이 가변폭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페이지 모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버튼과 셀렉트 버튼 오른쪽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버튼과 세이브 버튼을 동시에 누르게 되면 네 상태바가 바뀌게 됩니다 모양이 바뀌게 되죠 그랬을 때 활성화가 되는게 뭐냐면 위에 보시는 OE, SW, AS, MC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이게 약자에요 옥타브 익스텐션, 스위칭 스피드, 오토 스크롤, 미디 채널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옥타브 익스텐션이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짧게 제가 언급을 했는데 보시면은 위에 대역대랑 그 바로 밑에 대역대가 또 적혀 있어요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서는 125에서 끝나는데 밑에 보시면 62Hz까지 있습니다 더 저음이죠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베이스 연주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EQ가 8트랙의 8밴드 EQ가 탄생하게 되는거죠 네 온오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백페이지 모드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일 왼쪽 OE 위치 상태바를 위치를 시킨 상태에서요 슬라이드 볼륨 버튼을 돌리게 되면 두칸 밖에 활성화가 안되요 위로 안 올라가죠 온오프 입니다 네 아 심플하네요 오프 제가 오늘 한 상태에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누르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일 끝에 데시벨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면 옆으로 가면 한 칸이 더 생겨요 그죠? 그러면 이게 초점을 컨트롤 할 수가 있는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8밴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개를 누르시고 두번째 기능이죠 스위칭 스피드 스위칭 스피드가 뭐냐면 저장을 해놓은 프리셋 변경속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올리게 되면 많이 올라가죠 더 빨리 움직이겠군요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제일 낮은 상태에서 홀드를 누르게 되면 보이시나요? 변경되는 속도 이 정도 템포인데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를 제가 올렸어요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닐까요? 보이시죠? 아이고 네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라이브 시에 채널 변경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릴 오토 스크롤 모드가 있어요 네 줄여 볼게요 일단 세 번째 AS로 가게 되면 오토 스크롤 모드가 됩니다 역시나 온오프 하는 방법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옥타브 익스텐션 모드랑 똑같습니다 온오프죠 그렇죠 온을 하게 되면 이걸 눌렀을 때 제가 손을 떼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기능이 왜 있느냐 예 저희가 이 네 가지 프리셋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죠 저장을 했을 때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EQ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위상차가 생기겠죠 네 네 사운드의 변화가 생기고 주파수 대역이 다 다른 음을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제가 눌러볼게요 오토 스크롤 모드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은총 씨가 연주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코드만 한번 긁어 주시면 됩니다 그쵸 지금은 뭐야 이게 굉장히 기괴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스피드를 조절하도록 스피드를 조절을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아 이래서 스피드를 조절하는 게 있었구나 그쵸 마치 와우처럼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음역대를 잘 조절하시면 네 하나의 이펙트로 두 가지 효과를 네 맞습니다 낼 수 있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실제 라이브나 레코드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베이시스트들이 이걸 이용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생각도 나더라구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이거 이큐를 이제 사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네 이 문제로 가서 약간 내려오지긴 한데 그 그래프 모양들이 있어요 네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걸 공부하셔서 네 개 값을 순서대로 잘 두시면 그쵸 뭐 페이저 음 그리고 뭐 트레몰로 트레몰로 그리고 어 아 로터리는 가능할까요? 로터리는 약간 애매할 것 같고 네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바이브 계열이나 네네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페이저나 와우나 사실 약간 좀 느낌 비슷하긴 한데 그 이큐 각 각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그렇죠 이펙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기한 게 뭐냐면 이큐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데 레이턴시가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소스 오디오사가 우리가 기술력이 이정도 있어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모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근데 실제로 레이턴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트레몰로 위상기 이펙터를 사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드가 뭐였냐면 보시면은 네 번째가 MC예요 MC가 뭐냐면 미디 채널이에요 저희가 지금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를 이용을 해서 미디를 연결을 해서 다양한 또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EQ를 적용을 했을 때 가변폭이 얼마나 큰가 실제로 사운드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그리고 이 험버커 기타를 사용했을 때 그렇죠 어떤 사운드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모드를 꺼야 되겠네요 제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좀 작긴 했어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레스폴 타입의 기타로 뭐 락킹한 연주를 하셨을 때는 사실 뭐 딱히 걱정하실 게 없을 거예요 얘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래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이러려고 만든 기타 이러려고 만든 기타인데 뭐 저희 이제 슬래시 형들 뭐 이런 형들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로 이제 리듬을 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픽업 그래서 깁슨에서 제공하는 뭐 픽업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뭐 3,3,5 같은 경우는 5,7 클래식 픽업이 박혀 나와서 그리고 거기다 할로 바디 근데 이제 이 친구나 아니면 뭐 다른 종류가 좀 몽글몽글한 톤들이 좀 많아요 있죠 그런 톤 자체가 그래서 사실 이 톤도 좋긴 합니다 잠깐 이 톤으로 제가 좀 쳐보면 근데 이 톤이 더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죠 더 튀어나와요 근데 이 앰프 세팅 값은 바꿀 수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고 했을 때 네 그럼 그럴 때 이 친구를 쓰는 거예요 네 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만 이 곡 한 곡 때문에 리듬을 쳐야 되는 상황에서 부족하니까 켜볼게요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확 사라죠 아 이 정도면 진짜 눈 갖고 들으면 싱글 기타라고 네 느껴질 정도로 왜냐면 이제 EQ 잉 자체에서 부스팅도 부스팅인데 뭐 깎을 것도 깎고 플랫하게 만들 것도 플랫하게 만들어버리면 이런 소리가 나고요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소리가 확 확 변해서 네 음 지금 켜져 있죠 일단 뭐 여기 이 소리도 뭐 충분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네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죠 소리뿐만이 연주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 더 신경써서 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런 톤들이 지금 껐을 때랑 켰을 때랑 굉장히 달라요 당연히 EQ는 깎았으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소리가 질감이 막 흐트러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가지고 갈 건 가지고 가주면서 이 톤들을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알고 알고 알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좋고요. 뭐 지금 또 다른 거. 이거는 어떤 세팅으로 했냐면 지금 약간 산처럼 제가 만드는데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펙터 페달에 부스트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제 이제 배킹 사운드로. 하고 있다가 솔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소리가 앞으로 그렇죠. 솔로가 끝나고 다시 원래 세팅으로. 이제 타이밍 잘 맞을 거예요. 이제 타이밍 잘 맞을 거예요. 아예 이 EQ를 제외한 사운드로. 그리고 EQ 모드로 한 두 가지 정도로. 네. 프레셋 두 가지 정도로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 드릴 거예요. 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최종 평가를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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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하나를 빠트려 먹긴 했네요. 기타가 한 대인데 멀티플레이어이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레스폴 타입의 기타였지만 레스폴 타입의 기타인데 리듬 기타를 쳐야 되는데 앰프 이퀄라이징 세팅은 기본값인데 스트레처럼 치고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펑크 곡을 칠 곡을 한 곡이다. 그런데 다른 곡은 이 세팅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때 하이 쪽이나 이쪽을 부스팅 시켜서 우리가 리듬 기타를 쳤을 때 레스폴이나 일반 그런 기타에서도 좀 더 스트레스 같은 그런 사운드를 연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한줄평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진정한 그래픽 이퀄라이저의 탄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많은 이퀄라이저,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다뤄왔지만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고 정확한 수치를 자기가 손으로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EQ를 4대, 5대를 편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히 또 점수를 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통했네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설명 다 해드렸죠. 딱 누가 봐도 8점. 8점짜리예요. 8점짜리입니다. 좋은 페달인 것 같습니다. 받았고 굉장히 유용해. 이게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 존메이어가 쓰고 있대요. 아, 존영이 또 쓰고 있답니다. 존메이어가. 여러분들, 존메이어가 쓰고 있답니다. 우리의 기타 히어로. 그러니까 이 변화무쌍 하잖아요. 그 특유의 뉘앙스가 분명히 있는 기타리스트이긴 하지만 물론 이 이펙트 하나로 그런 다양한 톤을 내겠습니까만. 네, 맞습니다.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아까도 느꼈, 저희도 이제 잠깐 해보면서 느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진짜로 투명해요. 그렇죠. 완전히 투명해요. 투명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이걸 걸어가지고 이 애의 색이 입혀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친구가 그냥 얘를 그냥 몸속에 그냥 내장 삽입하듯이 넣었어요. 부품 넣듯이 넣어가지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소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EQ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독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